진짜 한국사를 보여준다. 책보고 시작합니다. 당나라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신라의 원효대사. 중국당에서 발견되다. 불교의 왕국 신라 고려시대 때 쓰여진 제왕 운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라시대 불교에는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있어 옛 부처와 같았고 원효대사의 아들 설총이 이두를 만들어 문자로 통하게 되었다. 신라시대 불교의 대명사 원효대사와 의상대사 신라시대 불교의 대명사 원효대사 강렬은 세상의 대명사 원효대사 강렬은 세상의 대명사 원효대사 자, 오늘은 원효대사 원효대사가 활약했던 그 위치 신라의 중심 위치를 여러분 최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보물 고려사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충선왕이 원나라 태우를 모시고 오대산을 가다 오대산 불교의 성지 불교의 명산으로 유명한 태행산맥 오대산 원나라의 부마국이 됐던 고려의 충선왕은 원나라 태우를 모시고 오대산을 순행했습니다. 불교의 성지 신라의 해초 스님이 머문 그곳 또 현재까지 신라 시대 신라의 왕자 김교각 스님이 지장보살로 추앙받고 있는 구화산이 또 양자강 부근에 있습니다. 거대한 동상을 세워놓고 신라의 김교각 스님을 추앙하는 양자강의 구화산 또한 불교 천태종의 근원이 되는 곳 천태산이 양자강 아래에 존재합니다. 고려의 천태종의 중심지 저는 오늘은 신라 시대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났던 스님 원효대사 활동지와 그 위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효 으뜸원의 새벽 깨달을 효 깨달음의 으뜸이 되는 스님 617년에 태어나서 686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때는 백제와 고구려의 패망한 그 순간을 다 겪었던 이런 시대였죠. 자 이렇게 위키백과를 보면 원효대사의 신라 원효대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원효대사 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해골바가지의 물을 이렇게 마시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스님이라고 하는데 자 그거는 이제 송나라 때 쓰여진 이 이후에 쓰여진 스님들의 기록을 담은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정사 중심으로 정통사서 중심으로 이 원효의 발자취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원문에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신라의 원효 스님이 당나라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요동 근처에서 고구려군한테 잡혔어요. 잡혀서 이제 간첩으로 오인을 받다 풀려놨다. 그러니까 당나라에 못 갔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송나라 때 쓰여진 책에 보면 당나라로 가려고 하다가 부동에서 잠이 들어서 아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죠. 깨달음을 얻어서 아 당나라로 안 가도 되겠다. 당나라로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효는 당나라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원효 스님이 중국 땅에서 발견이 되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중국 땅에 있는 곳이 바로 신라의 본토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당나라로 못 간 원효 스님. 이 원효 스님의 중심지 한번 원서를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사기보다는 삼국유사의 원효 스님에 대한 행적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자 뭐라고 나오냐면 자 원효 스님의 할아버지는 적대공이라고도 한다. 이 적대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귀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사라수라는 곳도 나오고 그 다음에 불지라는 곳도 나옵니다. 불교의 성지인가봐요. 불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적대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양자강 근처에서 나옵니다. 일식기록의 중심지인 양자강의 중심지에서 나오는데 이 근처에는 지금도 현재 금성이라고 불리는 핫빛이 안위성 핫빛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적대가 나오는데 이 뒤쪽에는 캥거루라는 글씨예요. 여기가 동물원이거든요. 그래서 아 적대 왜 적대라는 말을 쓸까 찾아보니까 이 근처가 다 불글적이 들어가는 지역들이에요. 적의 마을 적의 동쪽의 진영 적의 또 마을 적의 언덕 적의 고개 뭐 이런 식으로 다 적에 관련된 지역명들이 중심지 이 안위성 그러니까 옛 경주라고 표기된 천하구금 대청편남도의 경주라고 표기된 이 양자강 주변에서 이렇게 적대라는 위치가 잔뜩 쏟아집니다. 원효의 할아버지 원효의 할아버지가 살던 곳 적대 자 안위성 무엇이라고 안위성 무엇이 미창구를 검색하는 말이죠. 신라의 원효대사 원효대사 마을이 검색됩니다. 원효는 당나라에 유학 간 적이 없습니다. 안위성 무엇이 미창구 금성 적대의 마을들이 있는 그 위치 자 이 위치에는 지금 합비성에는 금성이 있고요. 그 아래는 소호금천의 한자와는 다르지만 소호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자 토함산으로 보이는 함산이 있고요. 이 근처에는 수많은 김씨 마을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이곳에 바로 신라 원효대사 마을이 지금 존재합니다. 자 이 금성 왼쪽에는 광산 김씨의 고장 또 나주 김씨의 고장이 있고요. 완산이 있습니다. 자 아래는 금광가야의 허시마을이 있고요. 그 아래는 신라의 경덕진영 그 다음에 무주가 존재하고요. 오른쪽에는 양자강이 흐르면서 김해 진해가 있고 또한 김유신의 거리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원효 마을이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원효대사가 아니고 의상대사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의상대사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제 부석사가 나와요. 부석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보이천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강도가 나오고요. 고려 고정이 나오면서 이제 몽고군의 침략을 받았을 때 들어간 강화도 또 강도 자 이 강도가 나오고 아래는 묘각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지역명들이 이제 같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부석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도 부석사가 있지만 이 부석이라는 이 지역명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부서에 관련된 지역명을 보셨고요. 이번엔 도리천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도리천 도리천에는 자 삼공유사에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선덕여왕은 낭산에 묻혔는데요. 자 선덕여왕이 낭산에 묻혔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뭐라고 그러냐면 선덕여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리천의 나를 장사 지내라 도리천은 어디냐면 낭산의 남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도리천 자 도리천의 위치 자 도리천을 찾기 전에 이제 도리천에 가지고 폐방이라는 걸 같이 한번 넣어서 찾아볼게요. 이 폐방이라는 건 뭐냐면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도리천 폐방을 한번 이 신라의 중심지로 나타나는 양자강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도리천 폐방 월성 주변에서 나타납니다. 현재 항저우 또 송 중심에 나타나죠. 자 위쪽에는 낭산이 있고요. 지금 김해가 있고요. 김유신이 묻혔다는 금상과 김유신 거리가 있는 곳 그 아래가 바로 지금 도리천 도리천 폐방이 있는 곳입니다. 낭산의 남쪽 낭산의 남쪽 도리천에다 나를 장사해라. 선덕여왕 자 도리천 폐방 송시 또 항저우 그 아래에 있는 산 현재 구글에는 검색이 안 되나 중국 지도에서는 모두 다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묘각사에 대해서 묘각사를 찾아볼 건데요. 자 현재도 지금 묘각의 절이 남아있어요. 자 묘각사절 또 신라의 중심 위치 양자강 그 위치에 그대로 있죠. 묘각사 자 이번에는 원효호 대사가 관음보살을 견신하고자 했다는 곳 자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관음보살의 진신이 해변의 구란에 산다고 얘기를 들었다. 자 그래서 서역에 낙가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원효호 대사는 이제 동해로 가서 이제 불당을 짓고 관세음보사를 모신 거죠. 그리고 그 산을 그 절 이름을 낙산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낙산은 서역에 있는 낙가산과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낙산 낙가산 자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아까 원효호 대사가 있던 원효호 대사의 마을 그 오른쪽에 주산군도라고 있습니다. 자 양자강에서 바로 아래쪽인데요. 자 주산군도에 보시면 현재도 낙가산이 존재해요. 원효호 대사가 동해에 지었다는 절 관세음보살 자 낙가산 낙산 자 여기 주산군도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신 말이죠. 자 예전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곳입니다. 뭐냐면 신라섬이 있거든요. 여기가 신라섬이 있습니다. 신라섬이 있는데 자 아래 보시면 이제 낙가산이 있고요. 자 원효호 대사가 지었다는 관세음보살의 그 절이 있는 낙가산이 있고 자 왼쪽에는 해인사가 있어야 하는 해인 도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반도의 해인사는 산에 있죠. 자 바다가 있어야 되는 곳 동해에 있는 곳 해인사가 있습니다. 또 왼쪽에는 사라산이 지금 현재 존재해요. 아까도 원효에 관련돼서 사라사라고 또 사라의 절을 줬다는데 또 사라산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로 김해 아래 진해죠. 삼국유사 삼국유사가 쓰여진 때 고려시대 때인데요. 자 고려시대 때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고려의 충렬왕이 자 묘각사와 낙산 고려의 충렬왕은 벌써 이제 원나라의 부마국이 됐죠. 자 양자강 고려의 남경이 있는데 묘각사를 방문했고 가지고 예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듯 신라에서 이제 공양을 할 때 쓰였던 여러 가지 차 차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지리산을 중심으로 이 신라의 양자강의 아래에 있는 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10대 차에 거의 모두 다 들어갑니다. 신라에서는 선덕유왕 이후로 차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요. 이 차라는 것은 물이 좋고 산이 많고 따뜻한 곳에서 주로 자라죠. 지금 현재도 중국 10대 차 중에 대부분이 다 이쪽 신라의 본토가 있는 곳에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할 때 쓰이는 이제 고급 명차들이죠. 종합으로 해보면 여러분 이 원효스님은 한 번도 당나라에 유학을 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원효대사에 관련된 지역명도 석대 무석 도리천 강도 사라 완산 묘각사 낙산 모두 다 제가 주장하는 신라의 중심지라고 이야기하는 양자강 금성 월성 주변에서 모두 다 나타납니다. 한 번도 당나라에 유학을 간 적이 없는 원효대사의 활동의 중심지 원효의 마을이 있는 곳 자 여러분 신라의 본토는 어디였을까요? 왜 중국 본토에는 이렇게 신라 마을들이 아직까지 26개 이상이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 26개의 신라 마을들은 우리의 정통사서 삼국사기 그 다음에 삼국유사 고려사로 모두 다 해석이 되는 그 위치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원효대사와 함께 유명했다는 의상대사의 중심지를 또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후삼국 고려 모두 중국이 부정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본토 중국 동부부터 한반도까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책보고였습니다. 주인공 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정부가 원회대사 위대사 도르 이승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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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